인천교통공사가 단계적 일상회복체계 전환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이후 중단한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오는 5일부터 재개합니다. 월미바다열차 탑승인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탑승정원 46명의 60% 수준인 28명으로 운영합니다. 이승차권 판매 방식은 인터넷 예매와 당일 이용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현장 판매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발열 체크와 QR코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마스크 미착용과 체온 37.5도 이상인 고객이나 10명을 초과하는 단체 고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예매는 2일부터 진행되며 월미바다열차 예매 전용 사이트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